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이제 자주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좀 식상한 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요. 아마 이제 그런 내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근한 이후에 국회를 방문해서 그런 연설을 할 때 연금 계획을 좀 협조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현재 국회 구조를 보게 되면은 여소야대의 그런 국회 구조 하에서는 어떤 종류의 그런 개혁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대개 정립금이 고갈되는 그런 시점이 뭐 2040년이다. 그러니까 2040년이면 뭐 상당히 먼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대개 이제 연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납입액이 있을 것이고 연금 가입자들이 납입하는 총액이 있는데 그 총액보다도 나가는 돈이 지불액이 더 크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정립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대퇴출다를 통해 가지고 운용수익을 거두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제 그게 모자라니까 결국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야 되는 그런 일정이 연초만 하더라도 대개 2030년이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낸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027년도부터 들어오는 돈보다도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던 것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발 쇼크 심각하네요. 2027년도부터 나비백보다도 연금지급액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비중 있게 한국경제신문이 사슬에서 크게 다뤘네요. 이게 이제 2023년 4월 6일입니다. 4월 6일만 하더라도 7년 후부터 2030년부터 국민연금적자가 발생하게 돼 가지고 나비백보다도 지급액이 커지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런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한 몇 개월 지나 가지고 2개월 정도도 안 지난 거죠. 그 상황에서 보면 4년 뒤에 주식을 팔 가능성도 높다. 현실로 다가서는 국민연금발 쇼크. 2027년도부터 나비백을 넘가하는 지급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통 갖고 있던 2030년보다도 한 3년 정도 당겨진 겁니다. 그러면 대개 이렇게 공적기관에서 내는 장기 전망이라는 것은 보수적인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또 2027년도보다 더 당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올해 20조 8500억인 흑자가 2027년도에는 마이너스 700억. 그럼 마이너스 700억만큼의 보유하고 있던 그런 운용자산 가운데 일부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그러면 국민연금이 현재 갖고 있는 보유자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보게 되면 딱 그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자본금융시장이 버텨낼 재간이 없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기금정립액 953조 가운데 50%에 가까운 460조 5천억 48.3%가 국내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투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국민연금이 기금액을 여러분들 마련하기 위해서 판 주식과 그다음에 채권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럼 주식가격과 채권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5% 이상을 보유 중인 종목이 283개 10% 이상인 것이 36곳. 국채회사체를 중심으로 320조 원치를 보유 중인 채권 역시 시장의 수급균형을 깨버려 공산이 다운하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금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입을 조금 더 늘리고 그다음에 수급연령이라든지 수급개시일자 같은 경우를 좀 이렇게 늦추는 방법으로 연금계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소야대 그런 국회 상황에서 연금계획의 이야기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대부분 오늘뿐만 아니고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를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라는 것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초유의 사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한테 당장 도움이 되면 거짓 조작 윗선 이런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연금계획을 누구 좋으라고 연금계획을 하겠냐 아마 김정은이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동네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 이제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또 당겨질 가능성이 높고 또 앞으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어쨌든 나라 앞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리 당락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연금계획이라는 부분에 좀 중지를 모아 가지고 해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연금계획도 지금 계획이 될 수 없는 것이 여소야대 국회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정상적인 그런 투표였다 선거였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연금계획이 지지부진한 것도 결국은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오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런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가 올해 1월부터 5월 30일까지 나온 다섯 권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힘을 대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올해 꽃 향기처럼 널리 널리 퍼져서 우리가 다시는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3의 기간이나 제3의 정치 세력이 침탈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을 못하는지 정말 중요한 일인데도 그렇게 다들 에둘러스 이야기하는 건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하는 건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정말 이 선관위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뭐 선관위 문제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한국의 식자층이나 언론들이 좀 솔직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소수 사람들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 문제고 본인들의 자식들 문제지 않습니까 오늘 우연하게 이제 뉴데일리 신문 보수적인 책자가 강한 뉴데일리 신문을 보니까 칼럼이 아주 크게 선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 세 판을 짜야 된다. 이철영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칼럼을 아주 길게 썼는데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 이렇게 아마 그걸 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정당에 있는 사람들도 정당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만 좀 더 사회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조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니까 순관이 이대로는 안 된다. 세 판 짜야 된다. 뉴데일리 신문의 이철영 칼럼니스트. 자유언론 국민연합 대변인 실장. 이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구구절절 오르는 이야기인데 채용비리가 어떻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외유를 하는데 세금을 많이 썼다 이런 문제. 별별 이야기들이 지면을 가득 모았습니다. 정작 중요한 거.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4.15 청선이 끝나고 나서 3년이 지났지만 대개 여러분 사회과학 자연과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해서 케이스 스터디나 데이터 분석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 스터디보다도 자기가 입증하려고 하는 사회현상에 관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자신이 증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일종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과학의 논문의 대부분 지향하는 바지 않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유수의 대학에서 어려운 공문을 마치고 학위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건데 3년 4년이 지금 이렇게 다 되어 가는데 불구하고 학술 논문다운 논문이 거의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학 교수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라가 지식인들조차 이렇게 기계가 사라지고 마치 좀비처럼 그렇게 다 두드디처럼 다 숨으려고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조선중앙동화는 매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아름다운 이야기, 근사한 이야기, 정의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지면을 가득 메우지만 조선중앙동화일보가 일체 선거에서 지금 벌어져 왔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진짜 실상을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잔 거죠. 대법관이란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법고시를 다 통과하고 서울법대니 고대법대니 성균관대항법대니 뭐 이런 데를 다 나와 가지고 그 수많은 판사들 가운데 대법관 것들이 올라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득표수 조작 같은 것이 엄연하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깔아뭉개니까 정말 참 대단한 그런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일상화되어버린 그런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상부질서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이런 박주연 변호사가 며칠 전에 올린 건데 부정선거 수사를 침묵한 대가로 가차 국회의원들이 지랄발강을 국민들이 그대로 봐야 된다는 사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민주당 범죄자들의 방탄 엉트리법 입법 이제는 검사 탄핵소추까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더 이상 부정선거 수사에 침묵하면 안 된다. 깰단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박주연 변호사가 이제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회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한 수많은 수백 수천 명의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다 대학교에 계시는데 진지하게 여러분들 이 소위 득표수 조작 문제를 다룬 분들이 한 번도 안 나오시니까 나라가 나중에 뭐 굉장히 어렵게 되더라도 그냥 치루어야 될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공병호 tv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그냥 샘플로 위에 두 개는 4.15 총선의 정당 투표에 대한 사전투표 조작을 분석한 것이고 그 바로 밑에는 같은 선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것이고 그리고 같은 선거구의 2022년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교육감 선거 2018년도 교육감 선거를 분석한 거죠. 이 가운데 특히 2022년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 6.1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이루어진 두 번의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모든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뭐가 발각이 된 겁니까 규칙이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규칙을 발각이 됐다는 것은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제조했다는 것이죠 생산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4.15 총선의 정당 투표에서는 미래한국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이 받은 사전투표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에게 옮겨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발각이 된 거잖아요 인천 계양구는 뭐 가불로 아마 나눠질 건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송영길 전 당대표가 계양구 어릴 겁니다 25%를 조작한 겁니다 100장당 25장을 훔쳐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에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취임한 지 5월 9일 날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 한 달에 안 돼서 실시됐던 데는 인천 교육감 선거에서 인천 계양구 선거구 같은 경우는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옮긴 거잖습니다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런들 줄을 치는 것은 선거데이터 분석이 안으로 진 겁니다 강주 북구에 4.15 총선 정당 투표하고 그다음에 강주 북구 의뢰 지역구 선거만 조작값 0이니까 조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입을 다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문제고 본인의 자식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선거를 도독질한다는 이야기랑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걸 뜻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참 정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야기는 북한 정권과 마찬가지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노동단체하고 여러분 손을 잡고 자신들이 지도자를 국민들 대신해서 뽑아주는 체제가 정착되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로에 성과를 내기해서 이리 뛰고 지리 뛰고 하는 것은 뭐 필요한 일일 겁니다 그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국가의 여러분들 국민들의 참 정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 그냥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밝혀지지 않았으면 그냥 훔쳐도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밝혀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서를 이런 분석해 가지고 조작값 규칙을 찾아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 문제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제조 생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한국 사회를 보면 앞으로 이 사회가 얼마나 비용을 치르게 될지 참 너무나 여러분들 참 안타깝고 참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이 적으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요구를 하고 나서야 되는 겁니다 도덕놈들 시리저 공직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저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5월 30일까지 여러분 지금 5권이 선을 보이고 있고 7월 30일 무렵에 마지막 책인 도덕놈들 유권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정말 이 문제가 내 문제고 자식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체제를 지키고 적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탈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다음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어제가 6.25전쟁 발발 73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가 50주년이 되는 7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어제는 또 일요일이기 때문에 별다른 그런 행사나 이런 것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참 이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었고 또 전쟁에 직접 참여했던 분들이 이제 이제 80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주변에도 그동안 알고 지내던 그런 어른들이 많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6.25전쟁이라는 것은 잊혀진 전쟁도 아니고 끝난 전쟁도 아닙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는 1945년도 해방전국 때 발생했던 좌익과 우익의 극심한 대결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 좌파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꿈을 그들은 한시도 이전적이 없습니다 6.25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총칼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총칼을 가지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선거를 장악하게 되면 단 시간 내에 비용도 들이지 않고 그냥 체제를 전복시켜서 국민들을 예속화된 상태 노예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깨어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이 문제를 막아내기 위해서 온몸으로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죠 6.25전쟁은 총칼을 썼습니다 선거 사기와 부정선거 그것도 단발성 행사가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일곱 번째 지금 반복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 주도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끝난 전쟁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3주년을 맞는 6.25전쟁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게 끝난 전쟁이 아닌데 끝난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동아일보인데 일주일 시에 병력 70%를 잃은 국군 이런 기사 다 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조선중앙동화가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돌로부터 선거 부정과 선거 사기를 제대로 보도했으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어렵지 않겠죠 참 사람이 이중적입니다 6.25전쟁에서는 73년 전의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분격하면서 정거물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체제 전복을 위한 좌파들의 이야기에 의한 선거 장악 문제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조작 문제 선거 사기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까 정말 나라의 기강도 무너졌고 언론인들의 기계라든지 정신 상태가 어마어마하게 이런들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이 뉴대일 신문의 일면에 6.25 73주년 참전용사 시생대색인 윤석열 강력한 힘이 평화보장이다 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와 책임과 역할을 지금 방치 혹은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6.25전쟁에 필적할 정도가 선거 사기입니다 일곱 번째 이런 선거 사기가 발생해도 현직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겁니다 본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잡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가 야무지게 여러분 조작된 듯 불구하고 한 마디도 여러분들 입을 안 내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한국전쟁 북한 책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 여당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솔직하게 6.25전쟁은 73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선거 사기 문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사건인데도 철두철맥이 여러분들 심우가는 겁니다 6.25의 참전용산 추모도 없이 문재인은 6.25는 미중 대리전 책속에 했다 나이가 여러분들 지금 70줄이 가까워 돼도 이 사상이나 이런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 사람은 고쳐 쓸 수 없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여러분들 애간장을 태우지 않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까 자기와 자식들이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미래가 노예처럼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어떻든 선거하냐고 사바사바해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좀 협력을 받거나 협력이 아니면 그냥 마이너스 효과는 미치지 않는 데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향해 줄다람치고 있습니다 다 난리들입니다 정당 만든다고 금태섭 8월 신당 창당 완료 양향자 26일 창당 발기대 다 이렇게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건배지만 닮은 땡인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그 소위 국가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국주의 시대가 여러분들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다 그냥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들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런 공동체 전체를 함몰시킬 수 있는 그런 대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강심장이라고 할까 양심불량이라고 할까 나라가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저는 하나도 여러분들 신기해하거나 기해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국가의 여러분들 정신력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참 외치는데 대한민국에 똑똑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많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제 가설 아닙니다 이제는 저는 그냥 이야기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선거범죄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득표소 정감 작업을 한 겁니다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대부분의 뭡니까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입니다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선거가 조작이 됐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선거가 조작이 된 겁니다 철두 칠메의 언론은 침묵하고 국힘당은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대통령은 뭡니까 외면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뭡니까 그냥 하늘 보고 지식인들은 뭡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시민사회단체는 딱 이러면 입 다물고 조선중앙동안은 뭡니까 먼 산 쳐다보고 있고 나라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은 빵으로도 살지만 사람은 그래도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정의로운 것과 부정의한 것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자기의 참정권이 일곱 번이나 무참야 결혼은 박달됐는데도 국민들 다수는 뭡니까 저거는 공박사 하는 주제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사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발표한 자료가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았으면 왼쪽처럼 이걸 난수 무작위수 자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x와 y의 통계자료 사이에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득표수 y라는 것은 국민의힘 후보가 받은 득표수라고 가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자료를 이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왼쪽처럼 나온 것이 아니고 뭐처럼 나왔습니까 오른쪽처럼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미래 국민의힘의 득표수하고 착한 규칙이 여러분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이라는 건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퍼센트 조작값만큼 마이너스 처리 훔쳐 가지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여러분 누구와 함께 대해줍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이런 규칙이 나온 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x득표수하고 국민의힘의 득표수 사이의 착한 관계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선거 관리를 담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왜 이러면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총칼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일곱 번째 발생한 선관위 지도 선거 범죄를 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니까 그냥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범죄라고 이렇게 봅니다 6.25 전쟁은 외부의 적들에 의해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침달행이었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대한 선거 조작,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정치 세력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결탁돼 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침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이 뭡니까 먼산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해 땅을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식인들이 그렇게 입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나라의 외관은 번듯하고 그러지만 참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돼 실시됐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다룬 그런 책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시장군수구청장 선거 기초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를 어떤 식으로 이런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는지를 여러분들 파해친 책입니다 그리고 올해 1일부터 여러분들 선을 보인 이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놈들 1권에서 5권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이런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저 자신도 긴가민가했습니다만 지난 11월 중순 정도에 7번의 공직선거에 대한 모든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적극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구합시다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침묵하면 민초가 구합시다 한국 역사에서 어떻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쟁을 치른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김시왕조치하에서 한반도의 절반에 있는 그런 동포들이 고통을 심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권이라든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보편적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감수성이 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보편적 가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구현되는데 힘을 좀 더 더하는 데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그 보편적 가치를 견지한 그런 서방 선진국들의 도움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사회생하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제 도종환 씨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한 도종환 씨가 1955년생입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죠 철이 들어도 한참 덜어야 될 나이인 겁니다 55년생이면 지금 한 67세 8세 이 정도 될 나이죠 티베트에 무슨 문화박람회 가 가지고 당석이 함께 조아리는 그런 모습이 공개가 되었고 인권 문제는 오래전의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상당히 미안해했던 것이 티베트도 망명정부가 있고 또 티베트를 떠나서 인도 접경지역이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티베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드디어 보니까 동아일보가 취재를 했네요 티베트 망명정부에 질문을 던졌더만은 민주당의 무지한 발언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요지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도종환 씨라든지 민병덕 의원 같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번에 발언한 사람은 동아일보가 질의를 했고 주일 티베트 대표부에 있는 최왕 기알프 아리아라는 주일 티베트 대표 명의로 답변을 정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서한에서 서한이니까 발언보다도 훨씬 더 절제된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 지도자들의 무지한 발언은 우리 티베트인과 티베트 지지자 세계 불교계에 깊은 상처를 줬습니다 자유세계 지도자가 중국의 선전선동과 억압적 통치합리화에 이용당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티베트인들은 여전히 잔혹한 중국 정권 아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티베트인을 120만 명 넘게 죽였고 6천 개가 넘는 사원을 파괴했습니다 한국은 자유국가로 이러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티베트인 고통에 관심을 갖고 발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한국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은 앞서 도종환 씨라든지 민병덕 의원 등은 중국의 티베트 방문 직후인 19일 라디오에서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단합에 관해서 1951년과 1959년에 있었던 일이고 70년 전에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국내 신문의 국제난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리고 외신을 보게 되면 지금도 중국 공상당은 티베트과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인종 정리 작업과 단합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나라가 좀 나아진다는 것은 물질력으로도 풍요로워진 것도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힘을 더하고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판이 이런 문제도 다 제가 볼 때는 선거 여러분들 사기 문제하고 관련이 깊은 거죠 선거 사기가 만연한 나라에서 뭐가 제대로 여러분들 온전히 돌아가겠습니까 모든 게 다 사기로 가능한데 선거 사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여론 사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참 지도자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낮은 건지 이런 지도자를 추종해가지고 딸개니 개따리니한테 울려다니는 걸 보면 참 같은 민족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그렇게 못해가지고 자기 악가름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나중에 고생을 하게 되면 그때 깨달을지 못했지만 그때가 되면 이미 다 늦은 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라는 것이 늦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건데 여러분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선거 부정 문제 선거 사기 문제는 도둑놈들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그다음에 5권 유릴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모두 5권에 여러분들 착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선거는 지켜 안 되겠습니까 참정권이라는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국가 국민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대만이 중국 공상당에서 침략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우선 대만인들에게 엄청난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이제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결국은 참전에 비견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의 대만 침공에 대한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결코 저것이 대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대한민국은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없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도움을 받고 안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 중국 공상당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또 그 나라에는 자유언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견제를 받는 기능도 없고 국민들도 철도철미하게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집권층의 의지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중국 공상당을 지배하고 있는 시진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본인 재임 기간 중에 상당한 비용을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쟁을 치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청이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없으면 설령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전쟁 상황이 실시간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국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용인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50년대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다른 거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코 미국이 이런 참전을 결정할 수 없는 것 또한 그런 이유가 일부분을 차지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만 침공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정치인 입에서 대만 침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일보 특파원이 직접 여러분들 총통을 지냈던 마잉주 국민당 계열에 계셨던 분이죠 그리고 또 이 정당은 지금은 야당이지만 집권 여당이 없고 중국과 대단히 유화적인 조치를 취하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마잉주 총통은 대만과 중국은 전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소통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미국이 참전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 대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중국 공상당은 전 화력을 퍼부어 가지고 결국은 대만을 그냥 제압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홍콩 여럽을 진압하는 데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 본인들이 명분이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중심으로 명분 중국을 통일한다 세계인들 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분합의 중국 역사를 돌아보면 대만과 중국 본토의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양측의 소통에 달렸습니다 저는 뒤에 이야기는 정치가가 하는 일종의 정치적 수사라고 보고 앞부분에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죠 마잉주 73세 전 대만 총통은 타이페이시 네이후구의 집무실에서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인터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악화하며 양안의 갈등도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까지 나오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마잉주 전 총통은 머리카락 한 가닥을 잡아당기면 몸 전체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중국 역사 4600년 가운데 70%는 통일이었고 30%는 분열이었습니다 양안이 영원히 전쟁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 얼마나 크게 싸울지는 양측의 대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임하고 있던 8년 동안에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양안이 전쟁을 벌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지금 대만은 전쟁에서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부 사정이 상당히 긴박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정치가의 진단이라보다도 저는 상당히 솔직한 진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진핑 선생은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면서도 무력통일을 절대 포기 안겠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본토 주민을 인식해서 무력통일을 자꾸 언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대만인들이 통일을 지지하도록 우호적인 대책들을 중국 당국들은 계속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인들은 이미 마음속에 답을 정했고 답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에 복속돼 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렇게 다수의 대만인들이 생각할 겁니다 중공에 의한 통일을 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현상유지가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Who knows? 시진핑 선생의 세 번째 임기가 2027년에 끝나는데 통일 추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런 양안관계를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내놓을 수 있는 조언이죠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다음 하얗고가 대만이라고 여깁니다 대만도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다르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대만과 중국 본투는 국경을 접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달리 대만 협을 사이에 두고 있고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점이 다릅니다 복속시키려고 하겠죠 복속시키려고 하는데 우남 이성만이 1950년대 이미 중국을 대충 봉합하게 되면 엄청난 화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1950년대에 세계 그 어느 정치 지도자들보다 우남 이성만처럼 공상당의 실체를 착하게 이해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과 무기 등에서 직접 합력하고 있지만 미국이 떠나면서 괜찮다 베트남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자국의 이런 병사들이 엄청나게 희생되는 그런 전쟁에서 직접 참전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국 공상당이 대만을 복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 불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정치인들의 말은 허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나라들은 경제력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이렇게 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추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분열되고 정신은 이완되고 해이해지고 전문의 문화일보 기자가 대만 외교부의 초청으로 방문하는 길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를 둘러보면서 대만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봅니까 나이 같은 전체주의 체제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달리 그렇게 싸울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주 예외적인 나라는 겁니다 참 정말 대단한 나라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대만 전쟁 여러분 뭐 바다 건네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가 참전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사안인 거죠 이번 인터뷰는 굉장히 적절한 시침에 특파원이 잘 가진 그런 인터뷰입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도덕놈들의 시리즈 1권부터 5권이 여러분 선을 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한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이 운동에 기필코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독수노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논평이 너무 이렇게 사람을 좀 탈진시키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재충전한 시간을 여러분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키아벨리 군주론 많은 책을 읽었지만 참 인상적인 그런 책이었습니다 번역본이 아주 잘 된 게 나왔네요 마키아벨리의 오늘은 쉽게 얻은 자는 몰락에 이르기 쉽다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을 오늘 군주론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그런 번역판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영어를 번역한 건데 이제 오늘 이 책은 김운천 교수님 김운천 교수님 맞죠 김운천 교수님이 이탈리아에서 직접 번역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주가 좀 많긴 합니다마는 그야말로 군주론의 속사를 보기를 원하게 되면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볼 만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운베르트 에코의 제자인 김운천 교수의 이탈리아 원전 완역본 영어판이 아니고 이제 이 군주론이 어떤 사건의 연료가 돼가지고 간직을 박탈당한 니콜로 마키아베리가 출시를 위해가지고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집대성해가지고 이런 피렌체 집안의 롤렌초 디 피에로 데 메디치 이 인물의 흔정한 책인거죠 흔정한 책인데 특히 이 마키아벨리 니콜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시오노 나나미가 굉장히 관심을 젊은 날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시오노 나나미에 의한 또 마키아벨리가 마키아벨리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책들이 여러 번 읽죠 이 책이 나왔던 여러분들 15세기 말 이탈리아 반도입니다 장아처럼 생긴 이탈리아 반도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당시에 시칠리아 왕국이 있었고 지금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시에나 공화국 그 다음에 피렌체 공화국 이 부분을 주로 토스카나 지방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북부의 밀라노 공국 그 다음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베네치아 공화국 로마가 여기 있네요 이런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성공은 행운 포르투나와 영양 비루트에서 결정된다 성공은 운이 좀 따라줘야 되죠 어떤 사람에게 항상 불운만 함께 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떤 사람에게 행운만 함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은 행운과 영양의 날줄과 시줄로 그렇게 짜여진 천과 같다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이탈리아로 행운을 포르투나 영양을 비루트 고대 그림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렇게 행운을 여성에 비유하고 영양을 되게 남성에 비유하는 그런 성향 영양을 키우지만 행운은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행운이 또 행운인 것을 알아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행운이 왔을 때 그걸 낚아채는 그런 타이밍과 용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4쪽에 나오는 군주론의 14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질병을 일찍 발견하면 이는 신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나라의 질병을 일찍 발견하면 곧바로 치료할 수 있지만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큼 커지게 놔두면 더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신체에 발병하는 것과 똑같은 마찬가지죠 치명적인 질병이 일찍 발견하면 곧바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큼 커지게 놔두면 더는 치유책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공명호 tv를 통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소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연금계획이나 교육계획이나 노동계획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죠 때가 있는 거거든요 늦어지게 되면 그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보통 사람이 겪는 치명적인 질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몰라서 손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병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라의 질병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암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 뒤뚱뒤뚱 슬금슬금 그렇게 하면서 다 피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비용이 덮쳤을 때 그때 단발마에 이런 비명을 지르면서 대부분 다 복삭 주저앉는 거죠 20쪽에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단지 행운으로 군주가 된 보통 사람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 오를 듯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도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군주가 되면 비로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은 누군가의 호의로 혹은 돈으로 나라를 넘겨받을 때 생겨납니다 더 할 필요가 없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자리든 부든 권력이든 쉽게 여러분들 얻게 되게 되면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죠 쉽게 거두게 되면 이 표현을 니콜라스 마키아벨리는 그는 나라 오를 듯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 도중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바로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비로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쉽게 행운의 힘으로 여러분들 권력이든 부든 쟁취한 사람들은 깊이 새겨야 될 이야기인 거죠 군주는 특히 멸시당하고 정오받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너그러움은 그 두 가지 모두를 이끌어갑니다 지도자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는 거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정오의 대상이 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관대하고 또 친절하고 이런 지도자가 사랑을 받을 것 같지만 좀 우유부단하고 관대하고 마음씨 좋은 그런 지도자들이 자주 멸시의 대상이 되고 정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니코마콜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군주는 절대로 경멸의 대상이 돼서 안 되고 정오의 대상이 돼서 안 되는데 자주 역설적으로 정오의 대상과 그리고 경멸의 대상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 지도자의 지나친 관대함과 지도자의 지나친 너그러움과 지도자의 우유부던함에서 비롯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전을 보다 보면 현대 문명들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도구나 이런 것은 상당히 발전됐지만 인간의 본성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고전을 가지고 많은 그런 시행착오의 가능성이나 실수의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멸시당하게 되면 정오의 대상이 되면 왜 멸시를 당하는가 지나치게 우유부단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가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둘 다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따라 둘 중 하나가 없어야 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훨씬 안 좋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되면 인간은 여러분들 다 뭘 갖고 있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죠 특히 대중정치인이 되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그런 대상이 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차라리 이런던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사랑을 받는 지도자보다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가 훨씬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량을 베푸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가 칼을 맞는 거죠 군주로는 참 냉혹할 정도로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옳은 이야기를 많이 담은 겁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본석이라는 것이 지도자가 되면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다 박수치는 사람들이 자기 두변을 여러분 애워싸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워지고 관대지고 아량을 가지고 많은 것을 베푸게 되죠 그러면 너그러움이 여러분 뭘 이끄는 겁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 자보다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는 자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의무의 결속으로 유지되는데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면 관계를 깨뜨릴 수 없지만 두려움은 처벌에 대한 공포로 유지되므로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기도자가 적당한 여러분들 뭐죠?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사랑의 대상이나 갈채의 대상이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여러분들 시근인 거죠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둑놈제치리자 1권부터 5권이 올해 1월부터 지난 5월 말까지 발간됐습니다 이 책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다 밝힌 책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선거를 되찾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다시 정상국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두 번째 여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읽는 군주론이나 젊은 날에 읽는 군주론은 같은 책이지만 세월이 좀 흘러가지고 읽는 군주론은 좀 독특한 그런 재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 본성을 이렇게 낱낱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보면 군주론이 세월을 뛰어넘어 수백 년 동안 사랑을 받는 것은 바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경멸을 피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어떤가는 그런 요체다 이런 내용을 이번에 여러분들 읽었던 책은 특히 김운찬 교수님이 이탈리어를 가지고 직접 번역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원제에 충실한 그런 번역이 나왔다고 봅니다 14세기 말에 15세기 말에 연예상숙이죠 수많은 그런 공학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시대에 이 피렌체에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제기를 박탈당했지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혼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은 마키아벨리의 그런 작품 군주론 이탈리어가 참 멋진 나라입니다 여행지로서도 참 멋지고 역사가 아주 풍부한 지죠 시칠리 당신은 나폴리 왕국이냐 로마 교황령이 있었고 시에나 공화국 피렌체 공화국 제노바 밀라노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 여행지로서는 뭐 이탈리아만 하는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음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자 여러분이 보시면 군주가 만약 사랑을 얻지 못한다면 정호를 피하면서 사람들의 자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정호를 받지 않으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타고나야 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면 외모라든지 뭐 은행이란 이런 것이 그냥 사람이 타고난 가벼움이 있으면 이런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조금은 두렵게 보이는 것은 지도자로서는 상당한 강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많은 지도자들은 대중의 사랑을 받으려고 아주 인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대하게 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멸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적인 데다 위험을 피하려고 하고 탐욕스럽게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혜택을 주는 동안에는 그들 모두 당신 편을 듭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당신을 위해 피를 흘리며 당신에게 재산과 생명과 자식을 바치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이리 닥치면 등을 돌립니다 그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다른 준비를 하지 않은 근주는 몰락할 것입니다 71쪽이죠 여러분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받을 것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양을 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과잉충성을 하고 대통령이 줄 게 없으면 그게 끝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 총선이 끝나게 되면 그런 국민의 힘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대통령의 역학관계도 많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전에야 이제 대통령이 직접 공청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각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그러나 자기가 정신을 바짝 처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대체로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럽고 위선적이고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걸 개글스럽게 추구하기 때문에 당신이 뭘 줄 게 있는 동안에는 과잉충성을 당신에게 바치지만 당신이 줄 게 없으면 그럼 등을 바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말만 믿고 전적으로 믿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냥 당한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참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를 읽지만 지금을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군주론이 고전인 겁니다 만약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야 된다면 명백한 이유와 적절한 명분이 있을 때 실행해야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재산을 욕심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아버지의 죽음을 더 빨리 잃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보통 인간은 재산을 빼앗아간 자를 영원히 기억하지만 아버지를 죽인 자는 일찍 잃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를 쳐버려야 된다면 명백한 이와 적절한 명분이 있으면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권력을 지게 되면 성자의 오만에 빠지기 쉽죠 내가 성자니까 그러니까 너도 살려주고 너도 살려주고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면 나중에 다음에 뭐죠 칼이 자기로 오죠 그런 이야기를 언유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주는 특히 새 군주는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모든 기준을 따를 수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됩니다 나라를 유지하려면 종종 신의와 반대로 자비로움과 반대로 인간의와 반대로 경건함과 반대로 행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는 행운의 변화와 바람의 방향이 맹령하는 대로 돌아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손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지만 필요하다면 악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지도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존경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뭐죠 관대하게 대하려고 하는 거죠 아량으로 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양반의 마키아벨리 이야기는 손을 지키는 선에서 착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게 이제 골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데 그건 뭐 본인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면 그런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거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치명적인 약점들을 적나라 여러분들의 군주론이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500년 전의 책이지만 지금 읽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까발리길 수 있을까 군주는 자신을 정화하거나 경멸하게 만드는 일을 피하겠다고 마음 먹어야 됩니다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여겨지면 군주는 어김없이 경멸을 받습니다 군주는 그런 일을 암초처럼 경계하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위대함, 용기, 중호함, 강인함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여성스럽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여겨지면 군주는 어김없이 경멸을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우유부단함과 소심함 오늘 지도자론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군주국을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이런 군주들은 운명이 아니라 본인의 나태함으로 탓해야 됩니다 평온한 시기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훗날 역경의 시기가 왔을 때 달아날 국리만 했을 뿐 방어할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훌륭하고 확실하며 지속적인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뿐입니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안 보이는 거죠 주변에 아층분들이 둘러싸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항공합소, 항공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 평화시의 폭풍물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한 50년 정도 이런 사업을 가지고 살아남은 좀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망하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배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가 파는 아이템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봉급받는 사람들은 무슨 큰일이 있겠나 이렇게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온화들은 다음에 뭘 팔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까 평온할 때 폭풍물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결정이지만 마키아벨리가 제대로 못 본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특성을 안 갖고 있죠 평온할 때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업가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안일은 없던 거죠 나태함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두 번째 방어선은 뭘 동원할 건지 두 번째 방어선이 무너지면 세 번째 방어선은 어떻게 동원할 건지 항상 그런 대비책이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50년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30년 살아남으면서 망하고 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정치가들은 사업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하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경의 시기가 왔을 때 주변의 여러분들 가신들이나 척근들이 다 달아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어떻게 자기를 보존할 거냐 정말 냉정한 인간 본성에 대한 처절할 정도의 솔직한 진단이 바로 니콜로 마키아베리의 군주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책들이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적나라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까발긴 책들입니다 개인의 공명심이 아니고 나라의 선거가 이렇게 무너져서 되겠느냐 이걸 못 고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의 노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그런 민초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되찾고 참정권 침탈을 방지하고 국가를 정상국가로 여러분들 복귀시키는 데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